어떻게 여기 여기까지 어떻게 젖은 거야 여기 이렇게 알았어 아빠도 레나가 참 좋긴 한데 지금은 약간 우리가 거리를 조금 둬도 좋을 것 같아 레나야 자 레나 룩 끝이야 라마스 라마스 야 브라우니 야 브라우니 아 왔어? 그래 그래 얘들아 그래 브라우니 야 그쪽 뒤에가 있어 안녕 얘들아 저녁때가 되어서 너희들이 다시 지금 좀 조용하구나 일로 왔어? 그래 너희들 잘 지내지 야 연아 어디있나 자 그래 넘비 좋아 아 못감자 어허 코인사 해주는거야? 어허 그래 잠이라도 코인사 할래? 아이고 우리 레나는 거기서 뭐 먹니? 어? 레나야 거기서 뭐 먹니? 레나 거기서 또 뭐 먹니? 너 뭐 먹니 너 지금? 지금 뭐 먹는거야 레나? 어? 어? 야 그거 뭐 먹는거야 레나? 아이고 레나야 아 너 딱 보니까 지금 너 목욕각인데 목욕각 와 엄마가 참 좋아하겠다 어? 자 이리와 레나 간식 먹자 이리와 레나 이리와 자 간식 먹자 레나 이리와 어? 그래 미안카 이리와 이리와 하나 셋 예스 굿겨 기다려 하나 굿겨 굿겨 기다려 응 가만있어 레나 가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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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와 지저분해진거 봐라 으악 발이 이게 뭐야 난 모른다 난 모른다 으악 으악 좀 좋긴 한데 지금은 약간 우리가 거리를 조금 둬도 좋을 것 같아 레나야 어? 레나야 자 그래 어? 나마 응아 까지 있어 여기 바로 옆에 그래 그래 좀 그래도 재밌었지 자 으악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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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넣어 저 씻어야겠다 자 우리 레나는 분명한 팜독입니다 흐흐흐흐 흐흐흐 피앙카 우린 갈거야 어? 가자 자 자 아빠 얘기는 있지? 잘 들어봐 아빠 얘기는 이게 많이 있어 어? 알지? 우리 레나 이거 좋아하지 그치? 그치? 자 먼저 하나 먹어 오케이 자 이제 몸 좀 씻자 일로와 와 레나 일로와 자 가만있어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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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도 다 묻는다 아이쿠 뭐야 이거 헤이 그래 물 마셔 어?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됐지 어? 이게 다 뭐야 이게 그치 이게 다 뭐야 아이쿠 응? 응? 이거 왜 자 자 자 자 자 아 일로와 어디 가 어디 가 일로와 일로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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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쩔 수 없어 이 정도라도 해야 돼 그래 아이쿠 이 정도 하자 그래 됐어 응 됐어 이제 자 그래 약속했던 대로 아빠가 이거 또 줄게 응? 자 요거 하나 나온 거거든 맨아 자 맨아 셋 예스 좀 깨끗해졌나 응? 오케이 가자 우리 산책 좀 하러 들어가자 아 추워 기분 좋아 신나게 쪘다 그치? 아우 냄새 이건 무슨 냄새야 이거는 뭔 냄새야 너 아까 들어간 그 물 냄새가 나는데 모르겠다 가자 들어가자 응 그래 너 목욕할 때 다 됐어 또 목욕 한번 해야겠다 물 험 consiste Sunny 한쪽 누굴 아무래도 우리 강아지 샤워해야 될 것 같아. 한 시간뒤에 봅시다. 침을 꿀꺽 삼켰어?